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무랄체 압축개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압축개념인데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어떤 강자인지, 누가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연간 커리큘럼. 자, 제 커리큘럼은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개념완성부터 시작을 해서 실력완성, 그리고 만점완성, 최종 전문까지 쭉 빈틈없는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내일은 물리완 같은 경우는 기초 강자고요. 그리고 무랄체 개념완성은 말 그대로 개념완성, 올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책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지. 문제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교재로 같이 진행되는 이제 압축개념, 스피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절반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를 보는 바로 그 강의가 무랄체 압축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출 300은 이제 심화 기출들만 모아서 300개 정도. 300문제 좀 넘어 326문안 가량 되는데 기출 300으로 심화 기출문제의 풀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 특강 특강은 킬러 특강. 올해는 전자기가 추가가 됐어요. 1단원에 뉴턴역학과 특상연력학 위주로 되어 있었던 킬러 분석 특강, 특강 특강이 전자기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 실전 300은 전범위 예상문제 300개의 문제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강자가 실전 300이고요. 모의고사는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해서 합쳐서 26회 정도 특강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무랄체 최종점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전체 커리에서 반드시 수능 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핵심들을 뽑아서 최종 점검, 말 그대로 최종 점검하는 강의가 무랄체 최종 점검이 되겠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이고 그 중에서 압축 개념은 개념 완성에서도 가장 빠르게 전범위를 확인하는 강좌로 자리를 잡고 있고 개념 강의를 한 번 정도 공부했던, 수강했던 학생들 반수생들이라든가 재수생들 그런 학생들이 빠르게 1회독을 진행을 하는 강의가 바로 압축 개념인데 항상 이거 할 때도 문제풀이 같이 병행해야 돼. 개념 공부할 때도 문풀을 병행하듯이 압축 개념을 할 때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대충 그냥 보고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지? 자, 강의 교제는요. 개념 완성 책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라일체 개념 완성 본 교제인데 단권으로 딱 되어 있죠. 올해 제가 단권화 시켜서 두께는 좀 두껍지만 한 권으로 좀 딱 이게 개념을 완성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개념 완성이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고 부교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이제 현재 개념 완성이 완강이 되면서 올해 버전으로 새롭게 쓴 필기노트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기노트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 300, 기출 300은 이제 심화 기출 300개를 모아놓은 강좌인데 상위권일수록 항상 압축 개념을 듣더라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강의 자체는 개념서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개념서만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얘들은 부교제로 너희들이 추가적으로 활용할 때 써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학습 대상 당연히 고3, N수생, 반수생,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텐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친구들 작년에 내 공부를 했었다. 또는 뭐 작년에 내 내신으로 고3이긴 한데 진짜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좀 빠르게 전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학습 1회독 이상을 진행한 중상위권 학생들을 타겟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물리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물리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이 강의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리에 대한 물리학 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짧은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싶을 때 이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킬러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문풀 도구들 그런 것들까지 함께 정리를 합니다. 물론 문풀 도구를 해서 킬러 문제들을 분석하는 튼아웃특강이 특화된 강좌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수업에서 특특에서 튼아웃특강에서 진행하는 필수 개념들은 다 진행을 합니다. 알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 특징. 수능이 필요한 개념들은 당연히 모두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압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물리학 원 전체를 보면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들은 개념완성과 똑같이 다 진행을 하는데 약간 쉬운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완성에서는 그 쉬운 것들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노베. 노베이스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노베 친구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충실하게 진행하는 게 개념완성이라고 한다면 압축 개념은 이제 노베인 상태의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들은 사실 니들이 필기노트 같은 것만 이렇게 싹 봐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PPT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알겠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킬러 유행에 필요한 핵심 개념들은 당연히 정리를 합니다. 올해 그 물알체 개념완성의 특징이 뭐냐면 킬러, 특나우 특강에 필요한 개념들도 최대한 개념완성에 있는 분석해라는 파트에 넣어서 개념 공부할 때부터도 이제 킬러에 대한 도구 정리를 할 수 있게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대신 문제풀이는 최소화할 겁니다. 물알체 개념완성 책이 가치해라는 파트가 있고 연습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연습해가 기본 문제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소단원 끝날 때마다 거의 한 30문제, 20에 30문제씩 복습 과제물 형태로 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풀이를 안 해요. 알겠죠? 기본 문제풀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연습해 문제풀이는 특수한 몇 문제 빼놓고는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빼고 나머지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개념완성은 연습해까지 다 풀었잖아. 그치? 다 풀었어. 그리고 분석해도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정리해 있는 필수 예제 같은 것들까지 모두 풀어나갔다면 이 압축 개념은 아주 쉬운 필수 예제들, 가로 넣기들 이런 것들은 수업에서 전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 딱 정리하고 킬러 도구들이 있을 때 진짜 킬러인 것들만 딱딱 찍어서 가는 거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놔두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 압축 개념입니다. 알겠지? 약 20강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작년에 딱 20강으로 끝났어. 올해도 20강, 20강 또는 19강 아니면 21강 이렇게 한강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20강 정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서 제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문제풀이가 개념 완성에서 활용이 되는 게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개념 완성할 때 내 문제풀이를 다 한 부분이 있어. 근데 압축 개념에서도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운동의 법칙에 가치의 문제풀이. 여기 내가 난이도 높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개념할 때도 다 풀었지만 이번에 압축 개념할 때도 그 부분들은 다 풀어줘야 돼. 그런 부분들은 개념 완성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부 가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20강 중에 10강이 개념 완성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한 2강, 3강 이 정도일 거예요. 2, 3강 정도는 개념 완성이랑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개념 완성 강의가 같이 탑재가 되니까 참고하도록 해. 알겠지? 그 부분 때문에 강의가 한 강 정도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20강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알겠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출 300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항상 개념 공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의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의 논리, 평가원의 언어를 우리가 채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문풀을 같이 활용해줘라. 뒤에서 이제 3등급 이상과 그리고 4등급 이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학습법. 수업 중에 진행된 개념들을 직접 정리를 해. 수업을 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필기노트 같은 것들을 같이 본다면 필기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 같이 병행하면서 보면 되는데 반드시 공부를 한 다음에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습관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냥 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듣기만 한다고 해서 물리라는 게 다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중에 진행된 개념들을 직접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기출 학습을 항상 병행을 해. 알았지? 그래야 돼. 개념만 딱 본다기보다는 문풀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문제풀이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20강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전혀 문제풀이 안 하고 그냥 개념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념만 딱 보려는 것보다는 문풀을 같이 병행해 주기를 추천한다. 알겠지? 그리고 아는 단원들이 나올 텐데 아는 단원들도 압축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다. 2회독을 한다. 또는 3회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킵하지 말고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 수능 때까지 기억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남아있지만 수능에도 남아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을 거야.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압축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아는 단원들도 잘 수강을 하면서 가는 걸 추천한다. 필기노트를 활용해서 반복한다. 강의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필기노트도 올해 올해 수업 진행된 걸로 새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필기노트들로 지식 단원들도 반복하고 그리고 심화 단원들도 논리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까먹지 않고 수능까지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문풀을 같이 병행할 때는 3등급 이상은 기출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알겠지? 핵심적인 심화 기출만 300개 정도를 뽑아서 만든 책이거든. 그거 이외에 이제 중급이나 또는 쉬운 기본 문제들은 어디에 있냐? 바로 개념 완성 책에 있는 연습회에 들어있어. 알겠지? 연습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연습회에 기본 연습 문양들이 들어있으니까 4등급 이하는 이걸 가지고 병행을 해주면 더 효율적일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게 다 공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출 300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강좌의 특성이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처음 볼 때 쓰려는 책은 아닌데 분명히 좀 빠르게 전체를 하려고 하는 난 지금 뭐 등급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좀 빠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연습회를 같이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돼. 알겠지? 당연히 뭐 너희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잠깐 생각을 좀 해봐. 너희들이 빠르게 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강의가 지금 20강짜리잖아. 20강. 그치? 20강. 점체 범위에서 내가 빠지는 곳 없이 누락시키지 않고 모두 강의를 진행해서 20강을 진행하는 거야. 다음 문제풀이 분량이 적다는 거지. 여튼 20강인데 20강을 너희들이 며칠 동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 그치? 일반적으로 한 강이 60분 정도란 말이야. 60분. 압축 개념은 60분 정도를 1강으로. 60분이 1강이기 때문에 60분이 1강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2시간 투자한다고 한다면 10일이면 들을 수가 있어. 그치? 10일. 10일. 맞잖아. 하루에 2강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 다른 걸 공부한다고 해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만 딱 먹고 공부한다면. 그럼 2강 정도를 듣는다. 그러면 사실 10일이지만 이게 10일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왜 그러지?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에 2강을 듣고 그날 2시간 복습을 한다고 하자. 2강 듣고 2시간 복습을 한다고. 그러면 뭐 나름대로는 많이 한 거야. 그치? 특히 이제 1회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4시간이거든. 그치? 4시간을 하루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 어? 어? 4시간을 투자한다면 10일이면 끝나요.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 한 20일 정도 잡으면 되잖아. 그치? 오늘 2강 듣고 다음 날 다음 날 2시간 복습하고 2강 듣고 2시간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도 최소화시키면 가능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 특히 이런 스피드 개념, 압축 개념 같은 경우는 20강 정도 되면 집중력이 높은 친구들은 한 4일 동안에 쫙 듣는 친구도 있어. 가능한다고 하더라고. 추석 때 압축 개념 쫙 다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 추석 연휴 때 지금 뭐 추석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거 좀 널널하게 막 듣지 말고 좀 집중해서 딱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중해서 강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내가 수업을 매일매일 이걸 찍을 수는 없어. 매일매일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나랑 지금 실시간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조금 업로드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은 양해를 좀 부탁해. 하루에 제가 계속 이것만 찍을 수는 없잖아. 다른 강좌들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가 진행됐을 때 이제 따라오는 친구들이라면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중을 해서 계획을 계획을 좀 짜서 내가 10일 동안에 이걸 다 하겠다. 이러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야.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따라오면 업로드 속도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작년 걸 활용하셔도 돼요. 작년 압축 기능도 있는데 변한 부분들은 있지만 책 자체도 좀 다르고 개념 강의만 문제풀이 아니고 개념만 딱 듣는다고 한다면 작년 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 자꾸 물어보더라고. 작년 거 들어도 되냐고. 상관은 없어. 알겠지? 문제의 구성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니까. 이 집중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걸 추천하겠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10일 이런 거는 좀 오버고 내가 볼 때는 짧아도 한 달 정도 잡고 복습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최대한 6평전의 강의는 완강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을 해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알겠지? 자 학습법도 좀 잘 보고 OT에서 얘기했던 것들 잘 생각하면서 본 강좌부터 열심히 해서 우리가 또 올해 수능에 대한 기본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본을 다지는 강좌니까 그 기본을 잘 다져보도록 하자. 알겠지? 본 강좌에서 만납시다. 안녕!